강원도 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홍천에 거주하며 평소 밭일과 산나물 채취 등 야외 활동을 하는 60대 여성으로 최근 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고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여 SFTS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모두 140명의 환자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했습니다.